이 편이 나왔다. 나스가 흐린 게 참 좋구만. 이것이 내 마음이여, 흐린 마음. 영화, 영화 같아. 형님이 대형이신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저희 윤석 선배님 목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멋있어, 멋있어. 사장님, 저희 완성하오.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커피? 설마. 이 집이 건강한 집인가? 여기가 간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포의 소울푸드입니다. 목포 국립 말고 커피가 또 있다고요? 저희 늘 먹던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뭐지? 늘 먹던 거 홍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릅니까? 네. 여기 수부룩 만든 경단이에요. 그래요? 신기하다. 숲 경단. 오, 모양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지역 특산물처럼 이런 먹거리들이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사전을 찾아보면 옛날에는 이제 조총을 꿀이라 해가지고 쑥하고 불려서 해서 쑥 꿀렛. 쑥 꿀렛, 쑥 꿀렛. 옛날에 궁중 음식이래요. 임금님이 드시던 떡인데. 네. 아, 네 임금님이요? 네, 네. 저희 임금님이십니다. 저희 임금님이십니다. 맞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쑥하고 찹쌀하고. 오, 맛있다. 네, 양아로 찌어가지고. 동부하고 동부하고. 오, 맛있겠다. 네, 네. 겉에 앙금을 맞추는 거예요. 오, 오, 오. 아, 이거예요, 이거는? 아, 그냥 이렇게 위에서 그냥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네네. 아, 직접 만드신 거구나. 네네. 보통은 떡이 이게 이제 앙금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밖에. 밖에. 속에 넣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슬슬 굴려줘가지고요. 이대로 이렇게 떠서 드시면 됩니다. 아, 조청이 좀 적셔서. 오,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맛있겠다. 맛있으신가 보다. 아, 이건 뭐 먹으면 좋겠어요? 오, 이거 엄청 맛있어. 네, 이거 맛있어. 저 총에 향내가, 예. 터지면서, 숯떡이. 예. 안에선, 숯뚝. 숯뚝. 안에선, 숯뚝. 숯뚝. 숯뚝뚝. 숯뚝뚝. 이야, 이건 내가 처음으로 먹어보는데. 이럴 맛은? 오, 먹어보고 싶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어우 달다, 어우 달다. 달긴 하겠다, 조총 자체가 들어가서. 좋아. 사실 이 떡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조총까지 있으니까. 난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죠, 형님? 이게 공합이 잘 맞네. 두 개가 맛난 게 이게 진짜 일이에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게. 아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것이 왜 속을 푸더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 영혼을. 영혼을 보다가 주는구먼. 진짜 그 정도요? 스트레스가 확 살아나버려. 어머, 이경규 선배가 누굴 달랜다, 이런 부분도 없으시나? 처음이야. 진짜 스트레스 확 풀려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내가 뭔 개발이요. 김이요. 김없다요, 김. 아직까지 김을 한 번도 못 보여주셨어요. 승리야님, 승리야님. 아니, 목포에 왔는데 김을 못 본다는 것은 편수 토랑에 이경규 형님이 없는 거죠. 이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김공장으로 승리야님. 김공장? 김공장? 직접 김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목포에 김공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목포에 신안군 그쪽에 김이 맛있잖아요. 이야. 직접 이렇게 공장까지 맞추네. 김을 생산하는 건 전 세계에서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50% 차지예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와, 이야. 맛있겠다. 이거 각자 같이 먹어보자고. 예, 예. 우와, 이거 바로 그냥 봐. 소리가 바삭바삭하네. 소리가 바삭하네. 네? 크으, 너. 저거 진짜 굽자마자 먹는 거 알지, 바로. 윤기가 완전 다른데요? 김이 아주 그냥. 맛있죠. 저건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밥이면 돼. 동장 잡힘이신가요? 딱 먹고 하긴. 맛나네. 맛나네. 맛나다. 맛나다. 맛나네. 맛있겠다. 맛나네. 바로 나온 그 김을 먹으니까. 맛있지 진짜? 싱싱한 김은 처음 보네. 그럼 이게 지금 저 공장에서 나온 지 한 얼마나 됐습니까? 한 5분 됐습니다. 5분 됐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짜라라라 나온 지가 다 5분 됐다고 해야 돼. 먹을 수 있는 김 중에 가장 신선한 김입니다.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김도 옛날에는 집에서 양념해서 어부님들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료가 돌김으로 만들어서 기름하고 소금하고 깨하고 해서 볶은 게 자반 볶음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좀 줘보세요 자반. 김에다 뭘 넣었네요. 네네. 한번 먹어보지 뭐. 자기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아 여기서 개발하신 거구나. 아 요새 무슨 맛 김 무슨 맛 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 다 틀리구나 세 가지 맛 보전이. 야 이거 특이하다. 근데 고개는 똑같은데. 어떻게 알죠? 여기 좀 매운 김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하네요. 나 카레 김 자반까지는 먹어봤는데. 아 뭐 일수가 냄새가 나는데. 아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맛있더라고요. 스낵 같기도 하고 김인데 약간 요즘 맛이에요. 세련된 향이 나네요 진짜. 아 요거는 약간 느낌이 오는데. 버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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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향? 버터가 됐잖아요. 버터. 버터 김 자반. 버터하고 간장을 같이. 그렇지. 아유 맛있겠다. 그래. 내 코가 살아있다니까. 몸이 너무 더워 보이는데. 몸이 안 돼. 내 목도 있고. 내 목도 있고. 아 이거 진짜. 내 목도 있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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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살짝 라면. 라면 스프 느낌. 라면 스프. 라면 스프. 맞아요. 진짜로?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다시다. 다시다. 어 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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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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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넣었다고요? 김치라는 맛이 나네. 알아서. 군마라들 만들어서. 다들 이경규 선배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들 미각이 트였네요. 이거 한번 맞춰보자고. 여덟이 난다 지금. 야 이거 특이하다. 근데 고개는 똑같은데. 중요한 거 질렀어요? 중요한 거 질렀어요? 맞습니다. 우와. 한 번에. 이 정도입니다. 뭐 저희가 먹어보면요. 근데 이건 어르신이 좋습니다. 컵양고추. 중요한 거 질러서. 지금 왠지 만들고. 개발하고 중이에요. 저희가 이 제품들은. 개발하고 중이에요. 개발 중이에요. 아 이거요? 치중에 나가면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해. 미치겠어 아주. 아 이거 여기는 이제 알았을까 왜? 저희 아기가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혼자 몰래 나와서 먹는 게 김이거든요. 김 하나만 있으면 밥 새끼를 다 먹어요. 유통은 결정이 돼 있나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유통은 제가 또 알았다. 아이고. 아이고. 모델 비워가지고. 예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마치셨으니까. 예예. 저희가 준비한 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야. 아이고 몰랐어요. 최고급. 이야. 출발하겠습니다. 윤석 동생이 한 끈 했구만. 아. 그러죠. 김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먹방 김이요. 저기요.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셔가지고. 승님이 연구를 하시는디 뭐. 다른 분들이 따라올 수나 있겠습니까 승님. 따라올 수나 있겠습니까 승님. 따라올 수나 있겠습니까 승님. 아. 네.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은. 우리 얘긴데. 내 척수가 아니여. 내 척수가 아니여. 맞습니다 승님. 저는 같은 선상에 앉아있는 것도 보는지. 아주 열불이 나더만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아닙니까 승님이. 아니 저 체비가 정신 나갔구만. 그래서. 혼나게 앉으라고. 젊은 영어로. 예. 병풍이지 병풍. 아니. 봐봐. 형님 저. 목포까지 왔는데. 네. 목포 최고의 명인을 지금. 모셔놨습니다 형님. 그럼 저 우리 김을 가지고. 예. 몇 가지 요리를 좀 부탁해서겠는데. 그러자. 집부터가. 예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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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부터. 사장님. 조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오시네. 오. 명인의 향기가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범상상타였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인이라고요. 네. 틀면. 이경규 형님입니다. 아이고. 저희 가세요. 김 좀 준비를 했는데. 아 그래요? 요거는 몇 가지 요리를 조금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예. 나는 무슨 근계인 줄 알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근계인 줄 알아서. 이걸 왜 엿다 담았을까. 밀수품이야? 김 요리를 조금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요리. 기대된다. 호랑이는 잡고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고. 윤석이가 역시 그 내가 좋아. 김 공장 가서 김 갖고 와서 여기서 김요리를 한다. 이것은 뭐 아주 신의 한수지. 아이고 역시 윤석이야. 아이고. 아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많다. 영인 영인. 어 김꼭인데? 어 김꼭? 이거 이거는 김 냉꼭. 야 처음부터. 아 김 냉꼭. 김 냉꼭. 김 냉꼭. 사실 내가 냉꼭으로 뭔가 해볼까 했었는데. 아 이렇게. 마늘, 설탕, 소금. 와. 물김. 지혜씨 이거 집에서 해보겠네. 제주도 가서. 근데 여기 물회처럼 이렇게 해서 뭐 먹어도 되나. 그러네. 근데 김을 넣으니까 또 건더기가 많았어요. 아 저기 뭐 전복이나 이런 거 넣어도 맛있겠네요. 이거 중요해 지금. 김. 김요리. 일단 우리 저기 이거를 한번 마셔보자이. 이게 솔직히 제 궁금해 난. 시원해. 김이 맛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미역 냉꼭이랑 좀 비슷한데? 또 다른 향. 미역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야. 이거 직접 해야 쓰거든니? 어. 탁탁 쏘면 좀. 잔에 밀면 채워야지. 먹느라고. 저희가 먹을 때는 그냥 직접 좀 해주래 형님. 그냥 직접 좀 해주래 형님. 이게 소주도 아니고. 이게 소주도 아니고. 이거 뭐? 이거 가운데도 저기다. 이게 뭐? 이게 무슨 회예요 형님? 민어예요.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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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어 진짜 귀한데. 민어 진짜 귀한데. 정말 신선해 보인다. 임금님 밥상에 올라온 날 해야 아닙니까? 야 이거 민어 한번 먹어보자. 네. 채철 민어의 맛은. 아 이러니까 집으로 안 들어가시지. 이 촬영 끝나면 바로 낚시가요? 방문하시오. 아 이거 정말 맛있어. 이야. 너무 맛있어. 아우. 민어가 한자로 백선민자로 써가지고 민어야. 아 정말로? 조선시대 때. 그 임금님 밥상에 올라갔다는 생선이에요. 민어는 보양식이에요. 보양식이죠. 아우 맛있겠다. 그냥 시원하겠다. 와우. 국물 색이 사골인데요? 이게 부레죠 형님? 그래 부레. 야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부레. 소금에 찍으면 맛있죠 소금장. 아. 부레 맛있어 부레? 못 먹어본 식감인데. 이게 쫑깃해요. 저건 회집 사장님 아들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왔 thunder. 내가 그렇게 Hiç밀ured? burnt bread距aga. 으응. 그러니까 부레에 많이 안 나와 hear. 한마디라고 이렇게. 저 귀한 거를..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거 같아. 괜찮지? 네. 쫀득쫀득함을 어떻게 마려고 표현이 안 되는 하나도 만료. 이거 맛있어요. 아, 또 오시네? 또 오시네. 어머나. 아 또 regime upgrade. 엇. 뭐였어? 꽃게무치입니다. 꽃게무치입니다. 와 꽃게무치. 꽃게 이거 목포 오미 아닙니까? 목포 오미? 국물에 밥 비벼서. 알겠습니다. 쭉 짜면 살이 이렇게.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맛있겠다. 이건 안돼. 자 요렇게 짜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뭐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 이야 이야 이 꽃게. 한국사람 입맛에 딱 맞구만이. 와. 어우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와. 이 양념장이 아주 그 저 우리 어르신이 정말 잘 만드실 것 같아. 이 양념장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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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짜가지고 저 밥에. 저거 밥에. 야 이거는 그냥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양념장 이거 봐. 여기다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형님. 요리에는. 통구적이십니다. 해서 김 막 팍팍 꾸려 먹어야지 김. 야 이 밥하고 김하고. 그 꽃게하고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해볼게. 와 너무 맛있겠다. 네. 살이 엄청 나. 아 이건 교과서지. 아 이거 먹고 맛없다 그러면 양심 없죠. 아주 와. 아주 와요. 효정이 되게 행복하시다. 맛있나 보다. 아유. 윤석이가 입이 짧은데도 다 먹네 다 먹어. 어 형님. 입. 길어진 것 같아요. 게살이 녹아. 김이 고소하니까. 감싸주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아. 아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아니 이게 숟가락만 뜨시면. 김으로 바로 같이 드실 수 있게. 김 쇼. 김 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쇼. 이경기 선배님 저렇게 크게 잘 안 쓰시는데. 김 쇼.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야. 고. 맞추네. 아 이게 최고야. 이렇게 재미있는 곳에 빠질 수가 없대.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게. 형님. 형님.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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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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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밥 딱 하고 꽃게 한 마리 넣어서. 자. 꽃게 비싸. 빼고. 예. 국물만 넣어가지고. 아. 자 꽃게 비싸다니까. 자 꽃게 비싸다. 빼고. 아 꽃게. 아 꽃게. 비슷하게 꽃게 양념장판. 역시 단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가 만약에 개가 안 들어가고서 그 비슷한 맛을 내신다면 진짜 사기꾼이지? 사기꾼이지? 네 감칠 아니 장하네 음 김다팡개 계속 나오네 김다님입니다 김전? 김전? 감칠전 김전 맛있을 것 같아 이야 귀엽다 너무 이야 이거 좀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귀한 거 부침가루에다가 조개살이랑 김을 만드는 방법은 반찬하고 김전 먹어봅시다 김전 들어 한 사람 줄게 김전 들어 한 사람 줄게 박류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 식감도 있고 또 중간에 조개가 씹히니까 어우 맛있겠다 김전은 처음 먹어보죠? 처음 들어봤지 형님? 김전 그렇지 맛있다 달콤짝처럼 하면서 바다 해산물 향도 나면서 김전이랑 호록수랑 어울려요 엄청 아니 확실한 거는 김전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아마 되는 우리가 특히 듬을 거예요 없지 없지 거의 전에 밀가루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거의 김이야 아까 그 영양갱 같은 식감이 있어요 제리 먹는 거 같아 제리 뭐야 이거 뭐야 김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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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제가 김수제비 하려고 했었는데 오일하시면 왜 한 번 늦게 말해 형님 이거는 좀 신중하게 맛을 좀 보시고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김국 자체만으로도 이 김물의 시원함이 정말 정말 맛있어 이랬다 그지 담백합니다 김수제비 국 김수제비 맛있습니다 저는 입맛에 딱 맞네요 김이 견대기와 국물의 중간 단계 정도에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먹던 수제비하고 전혀 다른데 다 먹었어 내가 밥을 밥 한 곡을 다 먹었어 이야 정말 오일 것 처럼 오늘은 배를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까지만 자시고 우와 내가 서울에 가서 요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너네들 얘기를 다 자아악 기다려 들었어요 그러나 또 나 알아서 할게? 나 알아서 할게? 예왕이 뭐야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먹포는? 김이다 김이다 먹포는 김이야 아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뭐야? 어머나 우와 반칙 반칙 쓰셨는데 자 서울로 또 돌아왔습니다 목포에서 여러 가지 그 요리를 맛보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목포 음의 김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라유장 소스 매울라 기름유 중국에 있는 소스인데 밥에 비비먹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료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중식에서 그래서 고추 기름을 뺄 수가 없죠 대파를 아주 가늘게 썰어가지고 넣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파 생강 들어가고 표고버섯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약한 불에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풍마 들어가 있고 새우 들어가 있고 밥하고 비벼 먹을 때 아삭아삭한 맛을 내주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고춧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고추의 어떤 매운맛을 좀 살려주고 아 저렇게 아 뭐가 있어야 된다 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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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추장입니다 이게 들어가도 이제 한국국에 맛이 나는 거죠 아 중국식이었으니까 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고추장을 하나 먹었습니다 중식이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고추장하고 같이 버무려서 중식과 안식의 콜라보가 정말 기대가 돼요 이것만 해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매운 기름 소스가 탄생합니다 밥을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만들었던 그 소스를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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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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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부터 맛있겠다 진짜 여기다가 김 목포에서 가져온 자반 아 김자반 아 여기에 김자반 이게 이제 비벼가지고 못 먹어보는 거예요 어머나 음의 김 비빔밥 목포 음의 김 비빔밥 자음으로 먹겠습니다 아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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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맛있다. 멍포 하면 뭐예요? 김! 신상 출시 편스토랑 우리 김을 주제로 펼친 12번째 대결. 새로운 대결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1대1 데스매치입니다. 1대1 데스매치. 두 분이 1대1로 결승 무대에 올라갈 한 분을 뽑게 되고요. 결승에서 만난 두 분 중에 한 분. 최종 승자가 캐니점 출시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대진표겠죠. 과연 누구와 누가 맞붙느냐. 대진표는 우리 메뉴 평가단 분께서 직접 짜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결을 펼칠 두 분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씨. 그리고 온유나 씨입니다. 영원한 암숙인가요? 일단 아무래도 두 분이 가장 우리가 평가하기 힘든 두 분이잖아요. 우승 경력도 다 있고. 아무래도 센티몬을 먼저 붙이는 게 우리도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동시에 맛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맛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맛 보기 때문에. 비교가 확률을 할 것 같아요. 양쪽을 먹어보면 어떤 게 더 맛있다 평가하기도 저희도 수월하죠. 비교 평가가 훨씬 더 잔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경규 씨와 오윤화 씨의 일대일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라유장 소스. 고추장입니다. 이게 들어가줘야지 한국 한국국에 맛이 나는 거죠. 목포에서 가져온 자반 김. 이게 이제 집혀가지고 먹어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어땠을까? 어땠에 맛 있는 거. 어땠! 이분에도 우승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본 맛을 해보려고 해요. 김, 김치. 한국식 볶음면이 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맛. 일단 고명으로 쓸 거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이거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랑 먹어야 되네. 자 그러면 메뉴 평가단 여러분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이쪽을 다 같이 먹어보는 게. 뭐 먹는 순서는 우리 한정반 여러분들이 편하게. 엄청 떨리죠. 뒤에서 보는 내가 떨려. 아우 막 여기 두 분이 이렇게 떨려. 여기 심장이 약간. 얘 옆에 서있으니까 되게 미안하네. 왜 미안하죠? 내가 이길 거라는 생각에 미안하신 건가요? 아무튼 미안해요. 옆에 서있으니까 되게 미안한데. 이승철 선배님 진짜 맛있겠지? 우리 이승철 단장님이 음이 두 번 나왔습니다. 되게 맛있게 드신다. 맛있나 봐요. 맛있으신가 봐요. 여기서 떨어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국식 볶음면입니다. 네. K볶음면. 이승철 씨. 네. 오윤화 씨 그만드세요. 너무 평화적으로 먹는 것 같은데. 아니 제 맛이 약간 처음 먹어보시는 맛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있는 맛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래서 넌 있는 맛이란 말이에요? 라조장은 많이 있잖아요. 뭐요? 고추장으로 넣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지가 막히네. 응? 지가 막히네. 얘는 얘보다는. 근데 진짜 모르겠다. 심사위원분들 표정 모르겠어. 이야. 어렵다. 자. 이영복 셰프께서 평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씨. 아 이. 이걸 딱. 먹어보면 역시. 소스는. 이경규 씨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주. 소스는. 이경규 씨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주. 골고루. 섞은 양념에. 이 조화가 너무 좋고. 김 위에. 뿌려놓은. 그게.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일단은 되게 맛있어요. 소스가. 어울리는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이승철 단장님. 오윤아 씨 그. 김말이 튀김 안에 그 숙주 잡채의. 식감은 정말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튀김의 조화가 엄청나게. 흥미로웠고요. 이건 누구나 먹어도 다. 좋아할 만한. 음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아 이 두 사람 붙이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중에 단 한 분만이.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정민호 씨. 둘 중에 누가 올라가는 게 나에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남자는 말합니다. 두 분 다 막강하지만 그래도. 또 무슨 진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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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나머지 분이 더 훌륭할 것 같다. 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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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 분터만 넘으면 바로, 바로 결승전에 올라옵니다. 과연 둘 중에 웃는 자는? 웃는 자는 이경경! 김요리의 대표주자, 김밥. 김하면 또 김밥이. 그렇죠. 우와, 비주얼 짱이다. 제주도 괜찮다, 괜찮다. 흑돼지 너무 맛있어. 이야, 흑돼알. 이야, 흑돼알. 이야, 흑돼알. 아니, 이거는 요리지, 이거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얼굴만 해. 왕돼서. 아, 궁금해요. 이제는 실전이다. 나는 여자 이경규니까. 여자 이경규니까. 여자 이경규니까. 나는 여자 이경규니까. 경규 선배님 바라기네요.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김밥을 만들 거야. 한 번.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만들고 있어요. 체류 예쁘게 짝하는. 이게 제주도 부자 당근. 달고 맛있잖아요. 우와. 혼자 먹을 건데 매일 또 많이 만드시는. 가성비를 높이기에 많은 재료를 넣지 않겠소. 됐고요.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려서 재워줄 거예요. 오케이. 반에는 소금 간을 안 합니다. 참기름이 깨끗이. 아, 소금 간을 안 하시고? 네, 왜냐하면 고기를 간을 세게 하려고. 올리브유를 좀 두르고 당근을 구워볼게요. 약간 노란빛으로 이렇게 변하면 당근이 입은 거야. 당근이. 아, 색이 너무 곱쥬. 고기를 굽자. 제주도 안에 흑돼지인데. 흑돼지 나한테. 흑돼지. 우와. 아, 고기. 고기 양념도 별게 없어요. 그냥 소금, 후추 간. 왜냐하면 흑돼지가 워낙 맛있으니까. 소금 간하고 후추 간. 그리고 간장 간. 가성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샤브샤브감으로. 그렇게 하면은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 불맛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맛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맛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로 또 이렇게 하는구나. 토치를. 도룹. 와. 맛있는 불맛을 입힌. 오, 토치아. 삼겹살. 저 불맛을 입혀주려고 샀어요. 특별히. 샀어? 네. 이번에 샀어요. 처음 써보는 거예요, 처음. 아 역시 너무 맛있어 삼겹살 김밥의 포인트는 그거 뭐예요? 김밥의 포인트는 삼겹새를 찍어 먹는 매일전 삼겹새를 찍어 먹는 매일전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맛있어 끓여서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와 오늘 가야겠다 안되겠다 매젓을 한번 만들어서 삼겹살 김밥에다가 넣을 거예요 제주산 꽃멸치젓 액을 매일이 멸치예요 제주말이 멸치 6마리 정도 할까? 꽃멸치젓 6마리 정도 멸치를 넣고 배실액은 한 숟가락 바늘이랑 고추 물을 좀 넣고 갈아줄게요 아 저렇게 갈아서 멸치젓 소스를 끓여야 돼 저게 조금 졸아야 맛있어 또 기다려야 되네 지루해 지루해 주류 한 번 더 이렇게 해줘 한 번 더 이렇게 해줘 와 쉽게게 돼 쉽게 와 이야 이야 아이고 아이고 손을 씻어서 조금씩 각기 없이 부어줘 이렇게 돼 있고 뭐든지 꿀이 들어가면 살짝 맛이 환해지니까 꿀? 제가 꿀을 넣는 걸 좋아해서 살짝 저항할 거예요 꿀 꿀 꿀 꿀을 살짝씩만 드니까 맛있지? 음 꿀이 들어가니까 진짜 훨씬 부드럽다 맛이 이제 말기만 하면 끝 김을 한 장 반 한 장 반? 물을 묻히면 김과 김이 딱 붙어 밥을 살짝 묻혀서 가운데 턱 가운데 턱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밥이 푸짐하게 만들려고 아니 안 싸질 것 같은데? 한 쌈 제대로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푸짐하게 가운데 턱 가운데에서 펼치면 팡팡 펴줘 아 약간 푸짐해지겠다 여기에는 상추를 두 개 깻잎이 들어가니까 펼치는 그럼요 깻잎이랑 깻잎이랑 삼겹살을 삼겹살을 아낌없이 와우 이야 아낌없이 콧대지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삼겹살 맛있겠다 삼겹살을 아낌없이 올려요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멜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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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기 위해서 밥에 따로 소금 간을 안 하신 거였죠? 네 당근을 듬뿍 올려주고요 헤엑 어우 당근 당근이 주인공이네 고추를 토핑을 해줘야 그 맛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말아보겠습니다 말아보겠습니다 안 말릴 것 같은데 안 말릴 것 같으시죠? 과연 자 이렇게 다 방법이 있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잘 하신다 희산이 안 되는 거 없어요 아 말리네 들어가 나오면 안 돼 아직 너가 나올 때가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손이 진짜 양해 벌써 터뜨렸지 지금 손질을 빼주면 짜잔 와 이야 대박이다 성화보는 성화인데 너무 큰데? 맛있다 맛있을 것 같아 네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맛있을 것 같아 와 뭐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떤 맛이었어요? 달 달 짭짤하고 메이저 소스가 있으니까 감칠맛 캠 감칠맛 포만감도 짱이야 찍어 먹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에잇? 김밥이 무슨 소스 그냥 잘만 하면 맛있지 마요네즈 세 숟가락 굴 한 스푼 메모지 고소해 이렇게 작고 너무 고소한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우도 땅콩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꺼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맞아 낮에 완성하십니다 땅콩을 꼭 섞어주세요 쉐키 쉐키 이렇게 찍어 먹는데? 네 찍어 먹는 소스로 음 정말 상큼하게 맛있다 아우 괜찮다 튀김하고 어울리는 소스 그렇죠 한치 한치? 한치 먹고 남은 거 아쉬워서 좀 튀겨봤어요 튀김가루를 만들어서 탄산수를 넣으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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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해지는거죠? 바삭해지니까 홍콩가루를 묻힙니다 그래서 확 완전 통으로 튀겼네 오케이 저게 맛있겠다 아우 이거 맛있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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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에 술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럼요 짜잔 아 죄송합니다 야 우리 라산이 저 몇 시에요? 17이요 아니요 17이요 아니요 17이요 와우 술 좀 드시네 토닉워터와 1대1의 비율로 벌써 청량하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완성 이거는 제주 토닉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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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진짜 아낌없이 올려봤어요 아 구정업 당근에 흑돼지에 아우 맛있겠다 되게 너무 멋있고 세련됐고 이쁘고 맛있고 제시만의 요리가 있어 아우 소스 맛있겠다 아 아 아 음 너무 초 왜 웃으니깐 별거 안 들어갔으면 진짜 맛있다 음 진짜 한잔 음 웃어 안 씹히니까 공격이 나랑 시전의 범위가 아 세이수 스톱 또 전화를 자주 거신다고 왜 여보세요 선생님 누구시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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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천진우 음 음 저 나 진짜 어렸을 때 엄청 팬이었는데 아직도 지적이시고 편안하시고 네 저 진짜 팬이었습니다 이나 누나 근데 우리 때 남학생들이 안 좋아했던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어디야? 저기 제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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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싹둑 자르니까 그냥 어 더 얘기 얘기해줬어요 단발머리가 잘 어울려요 쌤은 어떻게 이 시간에도 이렇게 미모를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 있잖아 나 완전히 지금 저기 쌩얼이시잖아요 쌤수하고 쌩얼 완전 쌩얼이에요 쌤? 완전 쌩얼 아 저는 쌩얼 많이 베가지고 쌩얼 늘 너무 빛이 나셔가지고 쌤 저 이번에 또 경연 들어가는 음식 만들었거든요 편스토랑? 네 아 이거 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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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매번 챙겨보신대요 너 뭐하네 우리 이번에 김이 주제여가지고 김밥 만들어봤어요 흑돼지를 아낌없이 먹을 수 있는 김밥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럼 한 번 나중에 해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아 거의 뭐야 이렇게 제가 너가 보내준 망고 왜 이렇게 맛있니? 아버지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이동근 아버지? 아 아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어머 여보 여보 그 여보? 어머 어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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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어머 어머 이동근 아버지 이동근 아버지 가만히 있어 야 진짜? 일어나서 인상해야지 아 신기해 진짜? 아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우리 자식들이 드라마에서 아버지였거든요 이동근 선생님 응 좀처럼 예능에서 보기 힘든 배고 힘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너무 오랜만에 돼가지고 아 귀여우셔 뭐야? 예능하는 거야? 이거 편스토랑이라는 프로인데 누구랑? 저 이제 거기 이경규 선배님도 나오시고 이형자 언니도 나오시고 오윤아 언니도 나와요 된사람들 나오네 제가 요리 만났는데 한번 봐주세요 ihr leg 잘라 유끈 ning 사 녹 아니 범 매 Riot 잘 안 돼 고맙 하고 다 기억하시려구나 아니 아버지 근데 집에 계셔가지고 너무 편안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티셔츠에다가 지금 잠옷? 리얼 잠옷 그래도 잘생겼다 멋있으시죠? 멋있다 아버지 역시 역시 우리 주변 분들이 다 웃으시네요 많이 에이 제주도 집이에요 이렇게 지금 집이에요 수고들아 수고들아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게 저렇게 웃길까? 우리 나오고 피나 계속 피나 저보다 잘 봐 진짜 든든한 지원군이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또 웃는다 또 웃어요 또 웃어 저 이거 하나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거 소스를 이렇게 싹 찍어가지고 눌러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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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네 눌러서 뭐야? 썸몰라 스킬 오셨어요? 네 눌러서 저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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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안 났어 아니 아니 주무시러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썸몰라 스키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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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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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제가 봤을 때 한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아 하하하하 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버지 주무실로 갇혔어요? 선글라스 쓰고?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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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하세요? 성장 충만 하시는 거예요? 예. 불량한 집이 있으시네. 대박이다! 언제 오겠어? 전하기마타도 조직함이. 왕 역할 많이 하신 유정근 아버지가 이런 캐릭터일 거라고 누가 형성할 수 있어? 아니 원래 정말 웃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엄 진지한 모습이신데 너무 매력 있으시다 역시 우리 진짜 예뻐하신다 전형되네 웃음이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보호 차원에서 살짝 잘 얘기해놓을게요 귀여워 나는 귀여워 귀여워 나는 귀여워 저분들의 딸 같아 지혜씨 선생님들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정말 이동훈쌤 전형쌤 부부가 제주 김밥 투어를 총망라한 그런 나의 김밥 아 시장으로 어느 시장이에요? 아 뭐야 야 대박이다 야 아 와 되게 좋아 저희 엄마도요 항상 장노주 씨만 틀어놔요 진짜 완전 팬이세요 매일 틀어놓고 계세요 진짜 진짜 조화들어 하신다 왜 고기만두예요? 김치만두예요 잘생긴다 저희 먹었던 거 싸주세요 그냥 네 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막 찐 거를 또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팬들 난리 나셨죠 눈 주름에 끼어 죽고 싶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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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 많다 진짜 사람 많네 뒤에 봐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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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디고 있어 그러니깐 그러니까 난 너무 놀랐어 둘이 진짜 난리 있더라고요 진짜 대세시더라고요 되게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외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젓갈을 너무 좋아해요 젓갈 젓갈 제가 개인적으로 젓갈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납치젓갈 제가 시장에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가면 엄마한테 젓갈 좀 사달라고 막 그랬어요 네 이야 맛있어 낙지젓갈 좀 주세요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와 시장 넘치겠다 시장 인신이 너무 좋은 네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근데 이 인신은 보통 이렇게 시장에 계신 분들이 후에 아 너무 좋아 그렇죠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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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필요한 집기 같은 걸 좀 사려고 네 지금 장민호 방송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슈스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아니 수환이 너무 좋으신 거야 장사 수환이 너무 좋으신 거 예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 갑자기? 네 필요할 때 저기 한번 홀리시나요? 홀린다 나 저기 완전 홀렸잖아 갑자기 아버지 장난 잘 하시네 마술사 같았어요 어 편하네요 이거 그리고 그 편한 게 고것도 있어 집에서 계란후랑이 고것도 있어 집에서 아 이거 이거 달걀의 햇빛 이거랑 이거랑 콩 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장사 잘하시는데요 아니 알려줄라고 저 사장님이 내일 점프 정리하시나요? 아니 아니 진짜 이것만 사면 갈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게 뭐야? 저거 귀가 얇아서 그렇지만 얘는 청소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 나 저날 과소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뭐 이렇게 살 게 많아? 와 제레씨가 이렇게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너무 많이 살 것 같아 너무 많이 살 것 같아 와 와 änd어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주